지속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이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액 역시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인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전북은 지난해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는 등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전주 구도심 상권을 대표하는 충격로 거리. 상가 앞 유리창엔 너나 할 것 없이 임대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힘들다던 코로나 시기도 버텼지만 요새는 오가는 사람이 더 없어 버티기 힘들다며 남은 상인들도 가게를 내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 가게 있잖아. 코로나 지원금을 가려야 밀린 원세 주고 무덤값 주고 난 뭐 있어. 전주에서 상권이 가장 활발하다는 신시가지도 마찬가지. 2층 이상이 공실로 방치된 것은 이미 올해인데다 1층까지 상가를 내놓는다는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2, 3년 전 코로나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메인 상권의 1층 상가마저도 공실로 나와 있는 경우가...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 끌어다 쓰기만 늘어나는 상황.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제도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 영업기간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폐업 등으로 고전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국적으로 처음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지난해 지급 건수가 3,658건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고 지급액은 394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1%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책으로 풀린 소상공인 지원 대출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빚더미만 짊어진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폐업의 기로에선 이들이 다시 빚을 내기 위해 지원기관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어 지원기관 역시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감사합니다.